환경부가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 평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평창군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한강 숙의 상류에 있는 평창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시가지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특히 수질오염 총량제 주민설명회가 있는 오는 15일에는 국민 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